그럼 여기는 애국계몽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대로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작은 토끼다 그럼 여기는 이제 토끼의 모습으로 여기는 일본 같은 저기는 사자한테 잡혀 먹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토끼로 남아있지 말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킨다면 한마디로 실력을 양성한다면 우리가 그냥 토끼가 아니라 엄청난 토끼로 변할 수 있겠다 같은 토끼지만 눈도 부리부리해지고요 부리부리해지고 이렇게 되고 몸도 근육질로 바뀝니다 이게 토끼예요 식스팩 장착하고 주먹 빠! 빠! 그래서 산업발전이라는 날카로운 이빨을 장착하고 교육의 발전이라는 이런 강한 발톱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울버린처럼 여기는 일본을 한방에 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엑스레빗이 되죠 설명이 조금 약간 아 이거 빠졌습니다 이거 같이 마무리까지 이건 이게 이제 애국의 몸운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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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